아 뜨거운 물을 먹자 아 뜨거운 물을 먹자 아 뜨거운 물을 먹자 아 조금 잡았어요 지금 뜨거운 거로 아이고 아이고 뜨거운 물을 그렇게 조금 띄어가지고 잡으면 간이 맞나 맛보시고 좀 식은 다음에 잡았어요 이런 잡지 않습니까 짜지 않습니까 안짜 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